우선 드라마 스타트업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에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드라마에 대한 감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이니 모두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영상은 드라마를 재밌게 보시는 분들의 감상을 비하하거나 비난할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어제 저녁 방영된 스타트업 13화를 보자마자 들었던 제 감상은 참 신박하다 입니다. 이런 드라마는 처음 봤어요. 보통 드라마는 앞으로의 전기에 대해 시청자들의 바람과 발을 맞추며 걷기 마련이죠. 특히 이는 드라마의 후원부로 가며 당연한 게 보통입니다. 당장 같은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구며대만 보더라도 드라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상황과 스토리에 공감한 시청자들이 해피엔딩을 바라고 있고 드라마 또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드라마가 전개되며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스토리에 설득되고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공감하며 이에 기반한 결말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은 참으로 이상한 드라마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드라마계의 반항화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1화부터 10화 정도까지 잘 나가다가 갑자기 11화부터 사춘기 비행 청소년처럼 돌변해서는 시청자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어요. 게다가 그 스토리가 매력적인가 전혀 아닙니다. 공감도 이해도 이입도 안 돼요. 당장 이번 13화만 보더라도 문제가 큽니다. 우리 인재와 달미는 3년 후라는 설정 하나로 서로 챙겨주는 자매 사이가 되었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할머니의 스토리도 자세한 묘사 없이 눈이 나빠진 상황만을 보여줍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전쟁이고 상처였다는 말로 도산이는 과거 자신이 했던 잘못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정작 상처고 전쟁이고 자신이 다 버려놓고 말이죠. 휴가를 받았다고 신나게 즐기고 있는 용산이는 삼산택을 깽판친 과거는 잊은 듯합니다. 저만 요트 장면이 얄미었나요? 그래요. 이런 스토리는 그렇다 칩시다. 그래도 저는 작가님이 순간 정신을 차리신 줄 알았어요. 추석이라고 달미네 집에 온 지평이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달미와 달달각을 보여주는 듯한 지평이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영실이의 충고를 받고 홈런을 치기로 결심한 지평이를 보며 그래요 작가님.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지달미 보여주세요. 제발 지평이를 메인으로 넣어주세요. 하며 빌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필 삼산택 친구들이 한국에 오는 날 정말 우연히도 용산과 철산이 사하를 만나고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랜섬웨어가 터지고 달미가 지평이에게 전화하려는 순간 인생은 타이밍이다를 외치며 보산이가 전화를 걸었죠. 이야 전개 참 쉬워요. 그쵸? 이럴 거면 지평이는 왜 그렇게 불쌍하게 만드는 겁니까? 보석상에 들어가는 지평이 표정 보셨나요?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아플 칼입니다. 여기까지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랜섬웨어 해결하려고 삼산택 친구들이 들어오니 청명컴퍼니 직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다 나가요. 그리고 랜섬웨어를 해결하니 이젠 삼산택 친구들이 나갑니다. 이야 무슨 쭈르르 도미노도 아니고 이런 식이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저희 사촌동생도 한번 드라마 작가나 시켜봐야겠어요. 아무리 도달 확정이라지만 이런 식으로 모두가 자기적으로 도와주면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각본의 창의성이라고는 1도 없어요. 1화에서 보여주었던 촘촘하고 유기적인 사건 전개를 보여준 작가님이 맞는지 의심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설마 각본 대리 아니죠? 제가 잘 모르지만 혹시 이 드라마가 서브 작가님의 아이디어를 벗겨 집필하다가 아이디어가 떨어져 후반부에서 무너진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극단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도 그렇다 칩시다. 이번 13화의 가장 큰 문제는 달미 캐릭터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달미는 항상 남의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수동적이기만 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인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려는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이런 캐릭터를 이번 13화에서 깡그리 붕괴시켰습니다. 도산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물 도산이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인물로 그려냈습니다. 물론 달미가 기술자가 아니니 랜섬웨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청명컴퍼니 대표로서 랜섬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보여줬어야 해요. 기술자를 불러온다든가 랜섬웨어를 퍼뜨린 사람과 연락해 협상을 하며 시간을 번다든가 등등 드라마는 달미의 노력을 보여줄 시간도 없이 도산과 삼산택 친구들을 너무 빨리 데려왔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오니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되었죠. 이런 스토리를 보며 시청자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이야 역시 도산이가 대단하네. 짱이야. 아마 작가는 이걸 노렸겠죠. 결국 이 스토리는 도산이가 얼마나 대단해져서 돌아왔는지를 보여주려는 스토리예요. 이를 위해 수동적인 인물로 전락한 달미부터 시작해서 달미에게 버려진 지평이, 사무실을 비우고 나간 인재까지 모든 중요한 인물들이 도산이 하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드라마예요. 시청자의 수준을 물러보는 것도 아니고 도산이 잘난 거 보여주고 애절한 OST 틀면 도달 커플에 대한 정당성이 생기겠구나 한 거죠. 이건 뭐 쌍팔년도 드라마도 아니고 그냥 드라마 제목을 우리 잘난 도산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3화의 중반을 보며 14화까지 보고 통합본을 만들었으나 14화 예고편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개별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고편을 보니 14화는 도달 커플의 위기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14화에서 위기를 보여주고 클라이막스에 가서 기가 막히게 끊고 결국 다음 주에는 도산과 달미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는 스토리를 보여주겠죠. 진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네요. 다소 격하게 리뷰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만큼 드라마의 팬이었기에 아쉬운 점이 너무 크네요. 편집 중인 지금도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14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